한국의 전기 어, 안 나와. 백만 잡아봐줘... 나와요, 처음에. 미안하며... 형님, 지금 만드러 가야ряр. 세경씨? 어서와요. 이쪽이에요. 어떻게 하락밤당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월별로 이렇게 꺼내지 좀 잠겨서 늦게 와요. 컷! 컷! 연습 좀 해볼까? 감독님 연습 좀 해볼게요. 너무 가깝나? 감독님한테? 좀 가깝지. 어려운 거야. 좀 멀면 이렇게 하는데 가까워서 어떻게 하락밤당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컷! 잘했어. 내가 한 방이잖아. 잘 풀어야겠다. 잘 풀어야겠다. 리액션을 다 할게요. 그래. 죄송해요. 한 방이 끝내주는 거야. 할게요. 네. 길 좀 해볼게요. 형! 어? 잘 catch. 1, 2, 3, 4 1, 2, 3 잘했지? 깜짝 놀래. 진짜 깜짝 놀래기로 했어요. 아, 지금 맞아야 돼. 이렇게 뿌리면 되잖아. 뿌리고 그래. 티가 안 난다. 이거 더워 해줘야 된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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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다 먹자 여기 아예 따먹어 무서워하지 우리 여기 앞에 서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썩 객관적으로 훌륭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룻밤당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사는 경우는 이래요 투셨을까요? 네 됐어요 차가우니까 손댓자 가이종 스타일이 네 저기ле 꽉 넣었어? 완성 OK 갈게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회장님 취향대로 제가 취향을... 회장님... 가! 네 투샥할게요. 뭐하는 거야? 그냥 움직이지 마. 그대로 투샥할게요. 간장 다시 줘. 뽑아주자. 회장님. 형! 컷! 만탄도! 됐죠? 맞을까봐 그래요. 가까워서. 가까워서 때리기 힘들지. 형이 이렇게 이 사이로 올 때 제가 돌릴게요. 형 어떻게 해야 발해? 조금 물러나서 그냥 형이 물러나서 때려야겠다. 물러나면서... 많이 떨어져야지 뒤로. 많다는 거? 어. 그렇게 치면 발해 아니야. 켜! 많다는 거! 오! 컷! 됐죠? 어. 네. 이거? 점심. 헐. 감사합니다.